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세현입니다. 어제 러시아 유튜브 채널에 M4 맥북 프로 유출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M4 맥북 프로 같은 경우에는 아직 미출시 제품이거든요. 정보가 비공개되어 있는데 러시아 유튜브 채널에 영상이 올라와 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 특징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영상에 보면은 이런식으로 M4 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실제 제품인 것 같습니다. 14인치 맥북 프로 제품이고요. 이 제품 언박싱 하면서 4가지 특징 얘기해 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메모리를 16기가 램을 장착해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8기가거든요. 그래서 16기가로 올려주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칩셋을 M4로 올리면서 벤치마크 해보니까 M3 대비해 가지고 25% 성능이 상향되는 M3보다 25% 정도 4분의 1 정도 성능이 더 좋아진 이런 칩셋이고요. 그리고 기본 모델이 스페이스 블랙 색상이 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색상입니다. 스페이스 그레이나 스페이스 블랙 이 두가지 정도 선호하는데 기본 색상으로 스페이스 블랙 넣어준다는 것 같고 그리고 썬더볼트 포트가 두개가 아니고 세개가 들어가는 걸로 지금 영상에서 나와 있거든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맥북 프로다 M4 칩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램도 지금 올라갔고 성능도 상향됐고 색상도 스페이스 블랙이 있고 썬더볼트 포트도 하나가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기본 모델 맥북 프로임에도 굉장히 좋은 어떤 노트북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아이맥을 많이 썼었습니다. 오래도록 썼었는데 지금은 맥북에 썬더볼트로 모니터를 연결해 가지고 집에서도 작업하고 사무실에서도 작업하고 출장 갔을 때도 작업할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맥 미니나 아이맥보다는 아무래도 맥북 쪽이 조금 더 활용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맥북 프로를 지금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이런 네 가지 특징이 있으니까 이 영상이 나중에 삭제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출시된 제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 링크는 제가 댓글에 달아둘 테니까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셔서 한번 시간 되실 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